강원도 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린 설악산 입산이 한때 통제되었습니다. 10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강원북부산지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로 대청봉등 고지대 입산을 한때 통제했습니다. 설악산은 이날 중청대비서 주변 체조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적설량은 12cm를 기록했습니다. 설악산은 한발 빨리 겨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미터의 기온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07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위를 가져다 준 항기덩어리는 동쪽으로 이동해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마이너스 17도선이 걸려있습니다. 이제 추위는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층의 항기가 이동을 해갔지만 하층의 항기는 상층에 비해 움직임이 느립니다. 하층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미터의 기온입니다. 강원도에는 마이너스 1도선이 걸려있습니다. 상공 1500미터에서 0도선은 산악지대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강원도에 비가 내린다면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항기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갑니다. 하늘색이 항기를 나타내고 초록색이 난기를 나타냅니다. 그 경계가 0도 등원선입니다. 항기는 동쪽으로 이동해가고 난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6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는 대략 3도에서 5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입니다. 항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갑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기온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날씨가 맑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으면 더 춥습니다. 복사냉각 때문입니다. 복사냉각이란 열을 가진 물체가 열을 밖으로 방출하여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열을 가진 물체는 늘 복사냉각을 합니다. 특히 일기예보에서는 지면에 열이 방출되어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복사냉각이라고 합니다. 흐린 날은 방출된 열이 구름에 의해 다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열이 도망가지 못하고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맑은 날은 방출되는 열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은 우주로 방출됩니다. 따라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덥고 있어 맑은 날이 계속됩니다.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복사냉각으로 지면에 기온이 떨어지면 지표부근 공기가 응결하여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복사안개라고 합니다. 복사안개는 가을에서 초겨울에 내륙분지의 맑은 날 아침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죠.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덥고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가 됩니다. 한편 멀리 남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티디 열대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병아리입니다. 북쪽에는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남쪽 바다의 해수원은 30도 이상으로 아직 높습니다. 열대저기압이 모두 태풍이 되지는 않지만 이 열대저기압은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 미국, 독일 기상청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저기압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열대저기압입니다. 이 열대저기압은 급속히 발달을 합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은 28도에서 30도 해수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맹렬하게 발달을 합니다.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새 기상청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5일간의 예보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입니다.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엄청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서서히 시동을 겁니다. 북상을 하면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열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다음주 수요일에는 일본열도 중앙을 직격합니다. 이때의 중심기압은 971헥토파스칼 그 크기는 일본열도를 완전히 덮는 초대형급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비상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미국해양대기청입니다. 미국은 필리핀 동쪽 먼바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태풍의 크기나 세력은 유럽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태풍은 오키나와 부분에서 동쪽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일 다음주 수요일 일본 남쪽 먼바다 해상을 북동진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아직은 열흘 뒤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예측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뮬레이션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점점에 연결한 우리의 손에 따라서 둘 다 한 분씩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걸어서 멋진 요일을 놔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심을 통해 그릇이 덮으신 날씨는